집 앞에 들어갈라는데 벌써 여기 싸우고 있으면 뭐 어쩌자는 거야. 나를 초대를 하겠.. 오오오오 드립! 아 헤이! 야, 잘 지냈어? 아 나 잘 지냈지. 어 그래 그래. 들어가도 돼? 얘기로 하는 건가? 어.. 쥐가 치즈를 못 먹었어요. 이게 뭔 게임이죠? 아, 매드파더 제작진이 만든 게임이에요. 매 스테이지마다 쥐에게 치즈를 주면서 클리어하는 짧은 게임입니다. 치즈 말고도 고를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쓰레기, 치즈, 꽃탄. 또 매드한 그런 게임인가? 자, 겟 마우스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쥐에게 치즈를 주는 게임. 스타트! 자, 쥐에게 치즈를 주세요. 다른 아이들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않고 싶어하는 착한 쥐예요. 자, 주인공. 킬 스테이지. 어, 쓰레기를 주면 어떻게 되죠? 이... 치즈를 주세요. 뭐야 이게? 그냥 치즈를 주면 되는 거야? 폭탄을 주면? 내가, 내가 죽었는데? 아니,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싶어하는 착한 쥐라며. 이건 다른 건가? 정당방인 달라? 나한테 발로 차버리는데요, 폭탄을? 어, 성질이 있어. 오케이, 치즈 줄게. 치즈 줄게, 쥐야. 자, 치즈 먹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뭘 이렇게 오래 춤을 춰. 어? 어깨 평균보다 좀 더 오래 추는데? 이거 좋아하는 거를? 어... 아, 이제는 통나무를 이렇게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다 치즈를 줘야겠네, 그죠? 너무 오래 춰요, 근데. 여기서 원래 딱 끊어야 돼. 이게 이제 업계 표준인데 이 세레모니 시간이 너무 길어요, 이 친구. 쥐가 열심히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아우, 귀여워. 너 개모춘다. 너 개모춘다. 못 춘다 하니까 바로 시부룩해져서 멈추네? 미안하다. 그냥 한번 눌러보고 싶었잖아. 어쩔 수 없잖아? 솔직히. 치즈 줄게 대신. 어차피 신나네. 치즈 주면 다시 춤추네. 자, 자탄. 만약에 폭탄을 놓으면 궁금하다. 폭탄 한번만 놔볼게요. 어이구, 어이구. 또 나한테 던지나? 어이구. 뭐야, 이게 정답이야? 어, 이제 이거 안 하는데? 왜 춤 안 춰? 팔다리 묶인 거야, 지금? 누가 쥐 팔다리를 다 묶어놨어, 이거? 뭔가 점점 좀 매드해지는데요? 가위로 잘라야 되나? 잠깐만. 아, 팔 쪽부터 잘라야 다리부터 자르면 팔이 이렇게 매달려서 아니다, 팔 쪽부터 자르면 머리를 다치나? 다리부터 잘라야겠죠, 다리 쪽부터? 어, 자, 치즈 줄게. 뭔가요, 뭔가요? 어, 이제 짧아졌다. 어? 어, 뭐야 이건 또? 여기 쥐가 나오나요? 맨드 파우더 여기에? 미사오. 미사오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여기? 아, 아니네. 미사오? 아! 맨드 파우더에 쥐가... 어, 그래? 아, 이거 가짜 같은데? 그죠? 어? 점점 짧아진다? 치즈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다가 오줌 사고 있는데? 쥐가... 쥐가 지금 귀엽게 그려놨으니까 망정이지 동네에 쥐가 이렇게 많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치즈, 여기 있는 거 찾으라는 건가? 어, 찾았다. 마지막 탄이에요, 벌써? 뭐야 이건 또? 영웅민 씨여, 우리 마을을 쥐로부터 구해주세요. 쥐 때문에 메이크업이 붙어있질 않아요. 뭘 좀 해봐요. 쥐가 어디에 있는데요? 여기 쥐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가? 아야. 아야, 아야. 여기 어떻게 지나가지? 뭐야, 여기 어떻게 깨야 되지? 어, 치즈요, 치즈. 치즈 두 개 나왔어. 아, 아이템 이렇게 쓰는 건가 보다. 체력이 달았을 때 치즈를 쓰면은... 어, 체력이 차네.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아이템. 유수, 치즈. 내가 먹어? 아이템. 치즈를 버려. 이게 끝? 이게 끝?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거? 쥐들 왜 여기 또 시험관에 이렇게 갇혀있죠? 어? 나한테 왜 그래? 이게 뭐야? 저, 이거 쥐가 만들었다고, 이거? 저 무덤 설마 내 무덤인가? 쥐류에 괴롭히지 마라, 뭐 이런 뜻인가? 기껏 치즈 8개 먹여줬던 이 맛. 자식들. 아무튼, 겟 마우스라는 게임 해봤습니다. 파사드 이온을 중재하는, 채팅을 쳐가지고, 이온을 중재하는 그런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보러 오래요. 응. 아, 오늘? 8시? 8시 놀러 갈게. 야, 나도 보고 싶어. 이따 봐. 지금 누가 절 초대해줬어요. 8시쯤에 집에 놀러 오래요. 자, 파사드. 얘네가 이제 저를 초대한 부분 가봐요, 그죠? 왜 이렇게 공포 게임 같냐? 무섭냐? 우리 갑자기 다크 부부 돼가지고, 나 죽이는 거 아니야? 어, 내 이름. 이름을 내가 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데? 나 제프로 해야지 뭐. 자, 제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는 뭐야? 그레이스랑 트리비. 트리비 사람 이름이네요. 이름이 여행시야? 안 좋은 상황에 빠져있어가지고, 제가 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밑에는 너무 길잖아, 그죠? 그만 읽을게요. 오케이, 한 번 들어가 보자. 난 제프야. 이거 언제 갖다 버릴 거야? 이거? 아, 나 지금 버릴게, 알았지? 이거 몇 번 말했던 건데, 아이, 좀 그만 좀 해. 나도 버릴 거니까. 알았어, 트리비, 알았어. 집 앞에 들어가려면 벌써 싸우고 있으면, 뭐 어쩌자는 거야. 나를 초대를 하겠... 오오, 트리비. 아, 헤이. 야, 잘 지냈어. 아, 나도 잘 지냈지. 어, 그래, 그래. 들어가도 돼? 얘기로 하는 건가? 어. 아.. 아.. 알아듣네? 아.. 알아듣네? 알아듣네? 아.. 내가 너무 트립을 너무 야빴다 안 그래도 지금 그 와이프랑 싸워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데 헛다대고 아 그 정도로 친하진 않다 일단은 막 10년지기 20년지기 이 정도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친한 친구? 조금 친한 직장동료 정도라 생각하고 다시 해보자 여보세요? 트리프 안녕! 뭐 뭐 뭐 아 오늘 만나자고?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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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따 봐 아 우리.. 아.. 방송 중이야 지금?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이따 봐 아 아직 안 끝났구나 어 이따 봐 이따 봐 이따 봐 나 이따 뭐 사가야 되나? 뭐 필요한 거 있었지? 아.. 자막 안 켰어 자막을 안 켜가지고 자막을 안 키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새 와인잔 어딨어? 뭐.. 뭐에 쓰게? 아 당연하지 내가 뭐 많은 걸 바래? 와인잔 새 거 좀 갖다 놓으란 말이야! 나.. 나 왔어? 트리 트리이 방금 왔어? 오랜만이다 진짜 하드메? 아.. 땡큐 엔지 와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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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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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게 들어갈게 어떻게 들어가지? 그레이스 데려올게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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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싸워? 저기 막 싸우는데 아직도? 방향키? 아.. 방향키로 움직일 수 있구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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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물어보고 있었는데 나도 물어볼 수 있거든 아.. 불편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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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이제.. 둘이 이제.. 어어.. 오.. 오.. 오 목이 돌아.. 아.. 내가… 소개시켜주는 사람들이네 대학교에서 내가 매도 중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 아 오브콜스 데코레이딩 이거 좀 봐볼까? 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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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노 쿨! 이거 둘이 뭐 내가 싸우면 저거 해야되나? 헤이 허그 이치 아들 이걸로 싸우는거야 지금? 나 왜 얘네 내 말을 좀 못알아듣는거 같은데? 헤이 허그 라인나우 허그 허그도 할 수 있네?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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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지 마시고 왜 이렇게 어색하냐? 나 집에 갈까? 너 혼자서 죽을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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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삐졌어? 왜 삐졌어? 아니 내가 토닥토닥 해주니까 근데 좀 그렇긴 하다 그쵸? 어 일단 가볼까? 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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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오케이 트립! 뭐 여기서 또 말하면 안 돼? 뭐? nothing 그레이 왜 손님을 벗어놓고 서로 싸워 너희들 nothing nothing I'm coming 하하하하하하하하 Hey look Adam I want you to look at this photo from our recent trip to Italy 어디 어디? 이거야 이거야? 어 어 어 굿 굿 굿 픽츄 아하핳 왜 뭐가 민망한거야? 왜 이렇게 이들끼리 그냥 화나가지고 그냥 나도 열받네?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 맞춰줘야돼? 아 eyebrow 깜짝짝짝짝짝짝주wick ㅋ 으하하하하하하 perspectives 노 노 노 노 노, 병 erfahren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take care ahh 立 uh dark side of me well ב׹ 노 노 노 노 노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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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때 이 둘을 화해시켜줄 방법은 제가 공통의 빌런이 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공통의 적들이 있으면 이미 겹치게 되거든요 어 OUT 한 잔 줘봐요 와인을 먹자고? 소주 먹어 소주 한 잔 줘 오케이 오케이 와인 와인 깜짝이야 언제 왔대 여기 이거 지금 결혼기념일에 먹으려고 챙겨 놓은 와인 따주려고 그러다가 싸우는 것 같거든요 아니 왜 내를 두고 이렇게 싸우냐고 나 드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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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여기다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라 뭘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싸우면 솔직히 지네 잘못이지 그쵸 사람 초대해놓고 지네끼리 싸우는 건 좀 매너가 아니지 너무 어렵다 하사드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